공부 잘하는 법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공부 잘하는 법을 알아보아요. 첫 번째로는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예습 복습 철저히 하기입니다. 세 번째는 암기 과목 정복하기인데요. 무조건 달달 외우지 말고 개념부터 차근차근 이해한 후 외워보세요. 마지막으로는 플래너 사용하기입니다. 오늘 해야 할 목표를 세우고 달성했는지 체크하다 보면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기 첫 번째로는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면 됩니다. 당연한 소리 같지만 의외로 실천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들으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오고 나중에 복습할 때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만약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용기 내서 질문해 보세요. 예습하기 수업 전에 미리 배울 내용을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학습 효율이 높아집니다. 단, 대충 훑고 넘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핵심 키워드 정도는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필기하기 노트 정리를 하면 수업에 잘 집중할 수 있고 나중에 시험 공부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질문하기 모르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주저 말고 손을 들고 질문하세요.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성적은 올라갑니다. 쉬는 시간 활용하기 50분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면 쉬는 시간 10분 정도는 쉬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뇌가 지치지 않고 다음 수업에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습, 복습, 철저히 하기 다음으로 예습, 복습, 철저히 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습은 배울 내용을 미리 훑어보므로써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예습을 통해 흥미 유발 및 동기부여가 되고 이로 인해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할 수 있습니다. 또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식 덕분에 수업 시간에 집중도 더 잘 됩니다. 복습은 그날 배운 내용을 반복 학습함으로써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복습을 해야 기억에 오래 남고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좋아지고 이해도 빨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응용력 및 사고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매일 30분씩만이라도 짬을 내서 예습과 복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분명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암기 과목 정복하기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과서를 정독하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난 뒤 주요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면서 외우면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고 문제풀이도 수월해지거든요. 효과적인 암기 방법은 첫째,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입으로 말하면서 외우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둘째, 연상 기법을 활용해보세요. 단어 하나를 외울 때 연관된 다른 단어를 떠올리면 쉽게 외워집니다. 셋째, 자투리 시간을 적극 활용해서 반복 학습하세요. 버스나 지하철 탈 때 틈틈이 보거나 자기 전에 한 번 홀 터보기만 해도 학습 효과가 높아집니다. 넷째, 암기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보거나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보세요. 플래너 사용하기 공부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일일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플래너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플래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본인 취향에 맞는 플래너를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즘엔 스마트폰 앱으로도 스케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종이 위에 쓰는 아날로그 감성을 느끼고 싶다면 플래너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유용하게 만들어진 스터디 플래너라는 것도 있으니 고려해보세요. 일종의 학습 다이어리인데 시간별로 과목별 공부량을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플래너를 활용해 공부 계획을 세울 때는 아래와 같이 해보세요. 첫째, 구체적으로 쓰기 막연하게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달성 기한과 함께 수치화된 목표를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한눈에 보기 쉽고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선순위 정하기 모든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다 보면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되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피드백하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그날 했던 일들을 쭉 훑어보며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체크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날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실천 여부 표시하기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함으로 완료했다면 O, 못했다면 X, 표시를 해두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투리 시간 활용하기 의외로 버려지는 시간이 많습니다. 틈틈이 남는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장기 플랜 짜기 단기 계획만으로는 원하는 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의 종장기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부 잘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부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과목을 잘하려 하는 것보다 본인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한 과목부터 실천해 보세요.